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 장령 입니다 자동차가 급출발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았을 때 이 변속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때문에 자동차 회사는 브레이크 스위치라는 것을 브레이크 페달 안에 넣어 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브레이크 스위치라는게 나가면 제가 이게 변속이 안된다고 그랬죠 변속이 안되죠 지금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쉬프트 로크 릴레이즈 라는거가 있어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해서 변속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쉬프트 로크 릴레이즈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정비사들 브레이크 스위치 안되는 차량들 그 고객의 집이죠 거기서 출장을 나가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샵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소에 가져오는 거죠 차를 그러다 보면 아 이거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안걸린다 아니면 오너분들이 다리가 우측 다리가 좀 갑자기 경련이 난다거나 몸이 안좋아서 아니면 다리가 뭐 어 뭐 부러져 부러져서 깁스를 해야 됐다 그러나요 자 그런 분들에게 아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스마트 키라는게 있습니다 요렇게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브레이크 페달이라는 걸 밟아야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 안쪽에 엑셀레이터 요 페달이 이렇게 있고 요 안쪽에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밟아야 요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게 되는 방식인거 다 아실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페달을 밟지 말고 시동을 그러면 어떻게 걸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키가 일단 있어야겠죠 여기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밟지 않았습니다 얘를 꾹 이렇게 acc 하고 on으로 합니다 이 상태에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러고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그냥 걸립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도 자 걸렸죠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어 내가 어 이 자동차 정비소까지 가야겠다 그랬을 때 어떤 정비 편의성 때문에 어 자동차 제작사에서 그렇게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브레이크 스위치가 작동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시동을 걸어서 어 정비소에 입고를 해서 수리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실제 출장을 나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트렁크를 잠가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잊어먹고 뒤에서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죠 근데 여러분들 2011년식 이후 차량들은 여러분들 이 지금 글로우 박스를 제가 열어놓은 이유를 아십니까 글로우 박스의 안에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온 오프가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트렁크 항시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프로 하시게 되면 트렁크가 안 열리겠죠 그죠 근데 요 기능은 여러분들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남성분들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뭐 귀중품 비상금 감춰놓는 그런 뭐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트렁크에 내 차에 뭐 귀중품을 좀 놓고 다닌다거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뭐 골프 다니시는 분들 그런 것 때문에 남이 함부로 못 열게 하기 위한 저런 기능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아마 평이 하실 겁니다 자 차에 타보실래요 천천히 타세요 머리 조심하시고 자 이제 이제 저를 대딱 크게 비추시고 도화를 닫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장사를 하면서 스마트키가 이게 나왔을 때 결제를 다 하고 차량 수리를 다 하고 차주분에게 이 차키를 드립니다 그죠 그래야 되게 가시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키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시동이 걸려있는 차가 시동이 바로 꺼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뭐 서울에서 인천까지 갔다 근데 스마트키가 없더라 그쯤 갔는데 근데 이 스마트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끄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일단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단골 고객분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키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차에는 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잠깐 여기서 시험만 해드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비상 스위치를 켜고 자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왜 큰 도로로 안 나가냐면 지금 촬영 중이기 때문에 안전상 좋지가 않아서 제가 어 그냥 이 샵 마당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디오는 작동이 되냐 오디오 작동 다 됩니다 여러분 오디오도 작동되고 노래 듣고 싶으면 노래 들으셔도 됩니다 자 다 되죠 비상 스위치 끄고 자 너무 밝으니까 제가 다시 창문을 닫고 자 라이트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라이트 켰습니다 다 작동됩니다 에어컨 되냐고요 에어컨 작동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는 다 됩니다 전기는 에어컨도 작동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키가 없어도 주행은 가능하다 주행하면서 시동 안 꺼진다 근데 내가 스마트키를 잘 잊어먹으니까 그럼 오늘부터는 잘 안 갖고 다녀야겠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비상시에 혹시나 스마트키를 깜빡 잊고 집이나 회사에 놔두고 올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죠 시동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시동은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른 분에게 키를 줬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 책상 데스크 회사 직장생활 다니시는 분들 뭘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거기다 다시 스마트키를 깜빡 잊고 놔두고 댁에 가셨을 때 요것만 안 끄시면 요 버튼만 안 끄시면 시동은 안 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내가 안전에 지장이 있나 없나 운행이 가능한가 안한가 실험은 하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제 책임 아닙니다 아시겠죠 항상 자동차는 여러분 장난의 수단이 아닙니다 실험의 수단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항상 소중한 생명을 싣고 달리는 기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과 무엇을 가르쳐 드렸냐면 요 글로우 박스 안에 요런 숨겨진 기능도 있고 아이 가르쳐 드렸고 그리고 스마트키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키를 어떻게 해야겠죠 다시 찾으러 가시던가 그 키를 갖고 오시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되나 안되나 실험 하시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자동차는 항상 여러분들 궁금한 실험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어 키 좀 주실래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영상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키가 다시 왔습니다 시동을 끄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키를 요 버튼입니다 브레이크 페달 안 밟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 다리 자 ACC 전원 1번 넣고 온에다 잽싸게 넣은 다음에 꾹 누르고 계십시오 이러고 10초에서 15초 걸립니다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면 목적지까지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목적지는 대부분 자동차 정비소에 오게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스위치가 변속이 안 돼서 변속이 안 돼서 왜 브레이크 페달에 제가 브레이크 스위치라는 거 있다고 그랬죠 안쪽에 그래서 브레이크 스위치가 안 돼서 그리고 급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변속이 안 되는 차장들은 여기에 보시면은 시프트 로크 릴레이즈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변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스위치가 나갔을 때 복습 다 되셨죠? 자 여러분들 뭐 신기한 기능 찾기 뭐 숨겨진 기능 찾기 그 퀴즈로 배웁시다 든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도 많이 되고 주로 이거는 정비소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많은 그 상식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? 뭐 기술도 아니고 상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번창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승진도 하시고 또 금녀도 많이 오르십시오 연봉이죠? 자 젊은 분들 원하고 바라는 곳에 반드시 취업하실 수 있게 제가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영상 그 몇 가지 가르쳐 드렸는데 어 재미있으시면 구독,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반드시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?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산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